네 그렇죠. 바로 올려줬습니다. 메몬라 가마 잡고 헤덕! 하나! 닐슨 주니어! 이게 지금 제일 무심의 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. 하지만 이제 VAR실에서 뭔가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굴절되어져 오니까 안준수 골키퍼가 저걸 쳐내지 못했다는 것이 1차적인 미스가 된 것 같고 그게 또 공교롭게 그 볼이 뒤쪽에 숨어있던 닐슨 주니어 손수에게 정확하게 왔어요. 그렇죠. 아마 VAR실에서 한번 체크는 해볼 것 같네요. 선제골을 가져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여기서 처리하지 못했고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요. 이제 안준수 골키퍼가...